대형 콘센트 꽂을 때 저만 불편한가요? 크기가 다 달라서 이래저래 걸리적거려요. 슬림하고 성능 좋은 신박한 멀티탭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슬림 소개할게요. 이렇게 슬림한 멀티탭 와이드 콘센트는 처음 봤거든요. 작아져서 예쁜 멀티탭이라 어디에 놓아도 거슬림이 없어요. 사이드 스위치로 깔끔하고 편하게 만들어졌네요. 혁신적으로 작아졌지만 더욱 안전해요. 투바킷더운 기존 멀티탭과는 다르게 안전과 아이디어를 경비해서 더 슬림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. 멀티탭에선 찾아보기 힘든 다닥 논슬림 패드가 미끄럼 없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기존 멀티탭이랑 뭐가 다를까?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일단 디자인부터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슬림하고 일단 예뻐요.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어디에 두어도 안 거슬려요. 그리고 제가 더 좋았던 점은 스위치가 옆에 있어서 사용할 때 간섭 없이 더 편리하더라고요. 다양한 크기의 콘센트들을 한 번에 꽂을 때 이게 겹쳐져서 꽂으려면 불편함이 많잖아요. 버튼도 눌리지 않고 이래저래 불편한 경험 다 있으시죠? 네모탭 더 슬림은 자유로운 와이드 콘센트로 마지막 한 칸은 와이드 설계로 콘센트를 간섭 없이 꽂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큰 사이즈의 콘센트도 문제없이 잘 꽂혀요. 버튼도 옆에 있으니까 누를 때도 더 편리하네요.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도 큰 장점이라 사용할 때 안정감이 올라가요. C타입 단자와 USB 단자를 바로 꽂아서 충전도 가능한 요고 요고 진짜 꿀템이에요. 이렇게 꽂으면 충전도 간편한데 스마트폰부터 태블릿, 노트북까지 다 충전할 수 있어요. 45W 쾌속으로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네요.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 좋은 멀티탭, 빼, 종결템 네모탭 더 슬림 강력 추천합니다.